37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. 1번 밤에는 큰 소리로 떠들지 마세요. 2번 난로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. 3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아휴, 더워. 휴게실 에어컨이 또 고장났네요. 그래요?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냉방이 안 되면 힘든데. 그러게 말이에요. 선풍기라도 가지고 올까요? 네, 그럼 부탁해요. 저는 얼른 관리인 아저씨에게 이야기하고 올게요.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. 관리실에서 알려드립니다. 요즘 기숙사에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두 신경 좀 써주세요. 규칙을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꼭 지켜주세요. 먼저, 담배를 피울 때는 흡연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, 방에서 조리기구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. 외부인을 기숙사에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. 마지막으로 휴게실 이용시간은 밤 10시까지니까 꼭 지켜주십시오.